전자드럼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입니다. 여러분은 전자드럼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?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 최고의 브랜드는 단연 롤랜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압도적인 사운드와 연주감 그리고 훌륭한 디자인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브랜드죠. 그런데 종류만도 수십 가지가 넘는 롤랜드 전자드럼. 어떤 모델의 소리가 더 좋은지 어떤 모델이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롤랜드 전자드럼 사운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사운드를 담당하는 모듈에 따라 td02 td07 td17 td27 td50x 총 5가지 모듈을 선정했습니다. 정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녹음을 진행했고 비슷한 악기 프리셋을 사용했고 동일한 프레이즈로 연주를 진행했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롤랜드 전자드럼 사운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. 모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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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가지 롤랜드 전자드럼 사운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. 혹시 모듈 간의 차이가 잘 느껴지셨을까요?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어보세요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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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겠습니다. 서운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시간에는 롤랜드 전자드럼 사운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. 모듈 간의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혹은 어떤 소리가 더 좋은지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